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래아리다입니다. 제가 오늘 찍을 개례모드 영상은 개례모드로 중든 여러가지 방법! 네, 오늘 도와줄 사람은 왈도군과 어... 제공이 안보이지만 쩍바리형이있어요, 쩍바리형. 쩍바리형? 잠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이 없어요? 왜? 잠숩니다. 아 참순간봐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첫번째방법 1번 자살 어떻게 바로 죽어 나도 자 두번째방법 풀업에 깔려 죽긴데요 이게 또 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제가 현실감을 위해서 현실감이요? 제가 모델 자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너무 자인하지 않나요? 그래야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어 그렇구나 두번째방법 풀업에 깔려서 죽기 뭐야 에? 죽습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한테 해주세요 종료권으로 한다면 이륙하시면 돼요 으아아아아아아아학 하하하하 네번째 방법 무기의 죽기 무기의 죽기 무기의 죽기 근데 이거는 제가 죽여야지 형이 죽으면 안되죠 형 이거 입장에 반대가 되어야되요 형이 죽이셔야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윽윽 gram 으윽윽윽 으윽윽 다섯 번째 방법 피해신 발사체의 죽기 형 전에 워케 나눠드린거 있죠 아 그래? 뭐였더라 질럿밖에 없는데 아 질럿 돌진으로 죽어볼까? 질럿 질럿 말고 또 다른거 있지 않아요? 나 아예 다 지웠다니까 으아앗 에이 뭐야 뭐야 살짝 위복해야되요 으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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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했다고 죽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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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려줘! 와라! 으아앜 예 난죽잖아 으악 나와줄게요 아 제거예요 호 nauc 형 살려줘요 안돼 안돼 으아 극스다 아 서서 1인 Lynege는 어떻게 하더라 에? 아냐 아냐 준비됐어요? 대 σ 말도쿤 기삼아! 말도 크다! 형 같이 가요. 네. 다음은 이거 좀 지금 빠는데 다음 폭발물의 죽기 폭발물 폭발물 하면은 당연히 드럼통 드럼통 수류탄 enza 아! 잠깐만! 하늘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터뜨리자 떨어지면서 하늘obs 아 뾰 아 터지지 않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아 잠깐만 형형형 I will rip you. 터진다 백판이구만 점프하던 도중에 프로벨을 맞아 죽기 야구해 야구 말그대로 아 형은 다른거 안쓰세요? 거꾸로 거꾸로 아 이게 나아 아니 그렇게 오우 요 헤이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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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 안죽는데요? 안죽는데요 형? 아 잠깐만 안죽는데요? 그럴리가 없는데 뭐지 왜 안죽지? 허어 허어 쩌시키 아 왜 안죽어요? 일로가 기다려봐 왜 안죽지? 가만있어봐 아니요 저는 점프해야되요 아 뭐야 어디갔어 아 아 잠깐만 형 아 자아 잠깐만 던지는게 낫지않을까요 형 뭐 이런거요 아 그래? 오케이 좀 점프해보세요 오케이 줘 네 이렇게요 후 아니 저자식이 에이 마뿌마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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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공이 많단다 아주 아 아이고 많네요 공수류야 공수류 아아악 레그돌 해주끼 자 다음 레그돌의 죽기 어딨어 레그돌 그래 좀 무게가 나가는 이 녀석으로 합시다 겁나 신박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 녀석 팔을 앞으로 빼는 다음에 자 터보 달면 되지 않아? 얘 포즈가 좀 이상한데 나에게 맡겨봐 나에게 맡겨봐 ut 오케이 가만있어 봐 형 형 형.... 아니 춤을 치면 어떡해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슬로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음 죽는 방법 자동차로 공중에 올라서 RPG에 맞아 죽기! 오케이 준비 완료! 준비됐어요 형 갑니다! 간다! 호호! 와아아아아! 네, 다음 중둑반법 노클립반복으로 낙사 이건 아주쉽네요 5, 6, 7, 8, 9, 10 다음 방법 문에 낀 크로스볼트로 말아 죽기 이럴때는 엘리베이터도어를 써가지고 노하다네요 네 게이트 오브 바빌런 쓰시면 됩니다 간다 간다 오판 아아아아 마지막 바퀴야 자 다음 방법 바퀴의 죽기 바퀴 바퀴하면은 그래 바퀴에는 여러가지 막 그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한거 이렇게 길쭉한거 써가지고 죽으면 됩니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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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죽네요 요 위에도 또 설치하면 되지 죽지않았네 좀.. 좀.. 날카로운거 설치해야겠다 좀 위협적인거 2미터까지 설치하면 좋을거 같은데 위협적인거가 없나 뭐 아 회전력을 천으로 했구나 회전력을 만으로 하면 그냥 끝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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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 터러스터 푸흑 푸흑 아게 쏠려봐 오어어 형 이름이 tech 계산대인데 아하핫 뭐야 형 멀리있지않았어요 분명? 자 간다 간닷 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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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덤벼라 고마에 엔 길쌀 상구돌리기 이거 장관인데?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오호 고마에 아직 멀었다네 오 나의 철구엔 자비심이 없다 그중 한대만 맞아도 넌 끝장이지 없어 잇 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아악 아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에그모프 아아 잠깐만 구독 눌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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